마트에 잠 보러 왔어요 바나나 그나마 제일 초록색 이런 요거트 너무 귀여웠고 베이비 써있는데 성분이 막 슈가랑 다 들어가가지고 요거트 아 여기 있다 있다 딱 요거트만 들어간 쿠슨칭 아침 달걀 달걀 6불 2부 달걀 6불 2부 아 우유 우유 쿠슨칭 옷이랑 똑같은 색깔이네 여기는 타겟이어서 식빵이 많지가 않네 어떤거 싸우도 여기 있어요 싸우자 아기 오트밀이 다 떨어져가지고 콜푸드로 못가가지고 여기 사야되는데 여기 올게닉있다 다 맞지 6불 99 빵가루를 안사고 집에 갈팔했어 여기 오늘 돈까스 만들거거든요 오늘 돈까스 만들거거든요 이거 한 몇개 사지 세개 살게 오늘 또 돈까스 돈까스 공장 시작 엄청 재녀가자 오늘이 15% 세일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이 15% 세일 마지막 날이 10% 세일 10% 세일 10% 세일 제가 돈까스 공장 돌리러 갈게요 10%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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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가자 가자 진짜 계산하러 갑니다 차이점 12% 세일 10% 세일 10% 세일들 16% 세일 7% 세일 집에 왔어요 오늘 바람이 심상치가 않아요 오자마자 쿠슨지은 거의 뻗었어요 3% 세일 고추도 고추도 싸게 됐다 칠글짜리 돼지고기 이렇게는 돈까스 할 거고요 요거는 탕수육 주말에 탕수육도 해먹을 거예요 탕수육 오 많이 나오겠네 그동안 쓰던 스트레스 좀 풀어볼까? 설마 나라고 생각하면 또 때리는 거 아니지? 양심이 찔리나 봐 애가 안 깨는 게 신기하다 밀깨빵 밀깨빵은 외우면 돼요 밀깨빵 빵가루에 빠진 돈까스 애가 먹을 수 있어 애가 먹을 수 없어 잘 자고 왔어요 밥 먹고싶어요 Boston 두 번째 될 거라서 갈빵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완전 잘 익었어 잘 익었다! 돈까스 정식 그치 지금 옆에서 옥수수 먹기 시금치 된장국도 만들었어요 음! 맛있다 튀김 모습 봐봐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데? 그니까 소스 듬뿍 들어가 따가져나 알렌드 소스 뿌리면 간편해요 음 거시지 오! 아들 음~! 눈치빈 어디예요? 반대쪽이? 유주희님의 아는 점점 나오시는데? 저요 사진 오~~ 아유 수긴저 꼬드 타임 차이가 입ünden 나갔어? 아 아 맛있어 타나와서 오리바리 했는데 다가서 이뻐 아니다! 오우 아직 끝나지 않았어 구경 왔어요 스리라차 라면볼인가봐요 담비 국그릇 국그릇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거 어때요? 맘에 들어요? 좀 더 심플한게 있나? 블랙 좋아 세일 어때요? 맘에 들어요? 엄마 이거 맘에 들어요?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 글꼴은 진짜 이 글꼴은 진짜 오우 9.99 오우 9.99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7.99 오우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 엄마 살까? 이거 엄마 살까요? 갑시다 벌써 어두워졌어요 벌써 어두워졌어요 아빠 왔다 저녁이에요 오늘은 남편이가 요리했어 오늘 주말이라서 탕수육하고 있어요 전분 탕수육 탕수육 시어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먹던 오로지 칵테일 소스를 쉽게 가겠다는 얘기죠? 당연하지 적당히 넣어줘 지난번에 돈까스 튀기 먹고 나면 기름을 재활용하려고요 지난번에 돈까스 튀기 먹고 나면 기름을 재활용하려고요 걸쭉해지겠죠? 여기 들어가세요 기름을 재활용하려고요 기름을 재활용하려고요 평소에 두 번 튀길 거니까 일단 빼주겠습니다 금세 소스 완성 금세 소스 그래서 색깔이 나왔어요 이제 두 번 튀겼더니 확실히 두 번 튀겨야 돼 확실히 두 번 튀겨야 돼 그렇지 넘치겠는데 그러게 오늘의 맥주 맥주 여기다 나는 이거 미니야? 그럼 안 부르면 오늘의 맥주 미니야? 미니야? 네 오늘의 저녁 탕수육 소스 오늘은 연예인 매니저 짠 저도 찍먹이 좋아요 저는 꼭 간장소스 찍어 먹어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 되게 간단하고 좋은 거 같아요 레시피가 언제 키쳤어요? 장소 Challenge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